야 30분밖에 안 남았어! 진짜! 지금 다 잘하고 있고 오제 딱 들어오고 오제는 아니에요 아니야 수빈이 들어오고 딱 주로 나오면서 딱 하면 눈물 슬픈에 오제 온다?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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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고 여기 화제가 있을 거예요 우와 이 정도면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? 나 이걸로 보내자. 그래. 해피버스테이 박아야지. 끝내려고. 고정이야. 방은 똥이 있습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제주도. 생일 축하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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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신. 선물을 하나 준비해 주세요. 자 올라와. 사랑하는 금문들. 사랑하는 금문들. 사랑하는 금문들. 저 옷 약간 갑자기 대학생이. 늙어갔어. 늙어갔지 않아. 생일 축하해요. 공부 옆에. 사랑하는 금문들. 사랑하는 금문들. 사랑하는 금문들. 에이프폼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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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에이프폼치. 아, 에이프폼치. 생일 선물. 너 응원하고 싶어. 에이프폼치. 아, 에이프폼치. 내려가세요. 내려가세요. 어머니께 아파 드렸다. 다시 한번. 너무 웃기다. 오. 남자만 알던 그 꽃들과 파란 하늘 하이 센션 유수빈 너 내가 얼마나 참고 견디고 그랬어 이 상황을 잘 못해내고 있냐 알고 있잖아 나도 너무 힘든데 잘 참고 있어 세상이 달라지던 그날 느끼는 행복함 내 전문 눈부시게 자랑 내 민속 지워라 나는 조심스레 안녕 맘을 전해 아니 저렇게 고기를 해놓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너무 나네 진짜 괜찮아 와 작은 문이 열리고 세상이 달라지던 그날 세상이 달라지던 그날 느끼는 행복함 내 전부인 듯 눈부시게 찬란해 내민 손이 초라한 나는 조심스레 안녕 나의 사랑 나의 사랑 그대 나의 사랑 그대 사이 납입